오! 나 손님인 줄 알았어! 나중에 왔다! 나중에 왔어!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갤러리 야마켓. 와 형 근데 진짜 여기 갑자기 한글 보니까 너무 반갑다. 잠깐, 잠깐 한국 온 거 같은데? 옛날에 그 아파트 그 지하상가 느낌도 나고. 그치? 오케이. 아, 저 말씀 좀 주세요. 혹시 여기 식혜 만들려고 하는데. 식혜 만들려면은 식혜 가루. 엿기름하고 원당. 로우슈가. 그 저기 왜. 슈가당? 설탕 만들기 전에. 류슈가밖에 없잖아요. 비정제는 없어요. 네, 비정제. 없어요? 비정제는 없어요. 아. 비정제는 없고. 그 다음에 엿기름은 저희 11번, 12번에 가시면 돼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요. 네, 위에. 여기요? 예, 예, 예. 그런 건 어디서 살까요? 저기 면포 주머니 있잖아요. 면포 주머니 우리 5번에 있어요. 5번에?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우, 역시 한국인인심. 야, 이거 가루가 그럼 몇 개를 사야 돼, 이걸? 근데 500g짜리를 사야 돼요, 형.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큰 게? 차라리? 네, 작은 거보다는 큰 게 나요. 그럼 이거로. 네,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응. 야, 근데 이거 너무 고운 게 좋겠다. 고친 엿기름도 있는데, 형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거 5개. 이거 해봤어? 연습할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 이걸로도 5개 사봐요. 양쪽으로 나눠서 한번. 네, 네, 네. 아, 면포. 아, 면포. 네. 이게 좀, 입구가. 200개 없는데요. 아, 그래요? 식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담으려고. 근데 이거 저기 곰솥에 있는 거를 병에다 담을 적에. 네. 저기 주둥이가 너무 야. 이걸로, 이걸로 담아요. 금방 다 맞아요, 이거는. 이게 잘 나와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 번 뭐 해야 되겠구나. 고맙습니다. 이제 수월해, 수월해. 그러면 됐어, 이제. 제가 여기 원래 식혜 만들 때, 맨 위에 잣이나 대추 말린 거를 꼭 띄워라. 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여기 사람들 다 견과를 좋아하니까. 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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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a. 오케이. 이거 하나 하면 되지 뭐. 다시 해요? 어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계산하면 되죠 계산 이거 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 you, have a nice day 아니, 우리 구세주 오셨다 여덟 개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 둘, 셋, 넷 개 다섯 개 얼마나 만드세요? 아, 저희요? 맥시멍 한 20리터 20리터 네, 25리터 이게 500, 500, 1200, 1300이니까 4리터, 4, 3, 2, 2 한 11리터랑 네 많이 사셨는데 많이 사셨는데 아니, 근데 저희가 근데 이게 맛있고요 이거는 손쉽고요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아,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건 맛있어 그럼 이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다섯 개 사갔어요 아니, 아니, 아니 오, 원래? 가격을 비교해 너무 잘해요 박사님이시네 네 식혜 박사님 매니저시니까 그러니까 아휴, 고맙습니다 다섯 개, 아까 제가 가져갔거든요 다섯 개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네, 나중에 받으세요 네 오케이, 1차 미션 클리어 근데 시간 때문에 미리 알아봤는데 거기도 넣으시가가 없대? 네네 아 여긴 뉴스가 밖에 없는데 아, 있는 줄 알았더니 아, 역시 원당은 구하기 힘들구나 어머니 원당이 진짜 없대는데 원당이 좋은데 아, 그러니까 LA에서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할 수가 그러면 올게닉으로 한번 볼까요? 올게닉? 올게닉 설탕으로 아 그 원당원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단 느낌이 좀 좋았거든요 아 근데 또 여기 입맛은 좀 단 걸 또 좋아하시는 거 있죠? 수도 있어요 요것도 유기농이니까 요것도 섞어서 쓰셔도 될 거 같아요 이건 지금 하나에 몇 개요? 1kg? 이거 10개 사야겠는데 10개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5개씩 프라이 아,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아 20간 זה 오 저희 선생님 인제 왔어 오, 오 선생님 인제 왔어 아이고 나중에 왔다, 나중에 왔어 안녕하세요 와줬구나 진짜 여기 사는 사람 같아 오빠 야 너 지금 너무 서울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너 너무 서울 사람이야 얼굴 좋아 보인다 너무 좋아 보인다 괜찮아요 오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밥은 먹었어? 아침에 선식 같은 거 먹었어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 좋아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가 먹던 거야 너 온다고 해서 너 온다고 해서 먹고 힘내라고 아중이 데리고 주방부터 우리 아중이는 그럼 어떻게 주방으로 갑니까? 일단 김밥부터 하고 여기 왔다가 마지막에 주방으로 들어오는 곳이죠 김밥 준비했다가 바로 캐시를 일단 점심 때부터는 교육 지키고 네 그럼 김밥은 어떻게 제가 교육 시켜? 예 김밥을 배워야 되는데 주환이 주환아 주환이 김밥 하잖아 네 그러니까 아아 아 근데 잠깐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밥을? 그럼 뭐가 들어가요 안에 김밥을? 다 알려줄 거야 가면 다 알려줄 거야 가면 아 이게 하루에 김밥이 한 300줄에서 400줄 나가거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알려줄게 진짜야 진짜야 주말에는 400줄 넘게 나가 아 실제로는 계속 만들어요 아 하루에 쌀 내포됐어 아 보통 일이 아닐 거야 15분? 15분? 정도면 이제 쭉쭉 나올 것 같아 아중용원 김용원 네 선배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네 어머 빨리 말아야 돼 어머 감사합니다 빨리 말아야 돼 이거 하나씩 다 넣어 맨 처음에 밑간에 참기름을 발랐어? 아니 나중에 나중에 뭐 좀 배우긴 했나 보네 우리 아중이 아니에요 진짜 처음 해봐요 태어나서 아 그러면 이거 김밥용은 지금 처음이네 지금 해봐 해봐 처음은 망쳐도 되지?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지? 그 다음에 나 김밥을 말게 될 줄은 몰랐는 거야 아니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쫙쫙쫙 김밥이 뚱뚱해지면 안 돼 뚱뚱하면 안 돼? 어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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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올려 쭉쭉 올려 쭉쭉 올려 여기까지 여기까지 봐봐 저 손이 계속 들어온다 더 얇게 발라 더 얇게 더 얇게 아중아 좀 더 얇게 어 나 입장한 지 30분도 안 됐어 이러고 있는 게 진짜 경이롭다 오빠 이거 우엉은 우엉 맞지? 이거 하나? 우엉 하나 한 줄 잘 폈네 그렇지? 응 잘 폈어 잘 폈어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많아? 뚱뚱해져 얇게 얇게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는 거 하나 중에 김밥이 너무 뚱뚱하다 아 진짜? 나는 컴플레인이 있어 아 진짜? 사장님 오프랑자 웹컴 아세앤마켓 이거 이거 없어? 오프랑자 아마추어 오프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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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오프랑자 땡큐 웹컴 아세앤마켓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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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